지구가 없으면 또 다른 별에 가서 영성공부 하겠죠 지구 있을 때 일단 열심히 하시죠 우주가 무상한데 이 별일도 생멸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별 찾아서 또 가서 도 닦아야죠 인류는 영원할 겁니다 이런 말 감동적이지 않네 천지인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도인들이 하늘하고 땅하고 그러면 하늘도 이 우주도 생멸하고 별도 생멸하고 인류도 생멸하는데 왜 영원하다고 하냐 영원히 존재할 거다 왜 우주는 인간이 있어야 우주거든요 천지만 있으면 우주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깨닫고 보면 천지만으로는 우주가 형성이 안 돼요 천지가 있으면 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주는 어떤 식으로든 어느 별에서든 인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걸 깨달은 분들이 인류학의 원리라고 그러죠 인간 낳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은 확신을 못 갖습니다 과학으로는 우주가 왜 인간을 만들어내는지 모르니까 철학으로는 천지인이 참나 안에서 영원불멸의 진리이기 때문에 무형이 있고 유형이 있으면 무형 유형 섞인 게 꼭 나와 가지고 거기서 도를 구현해 줘야 돼요